38번부터 지금 38번과 39번은 균형의 결정 그리고 이동이라는 주제예요 38번은 균형의 결정이고 39번은 균형의 이동이에요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의 차이는 이거예요 38번은 이것만 계산해주면 돼요 39번은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균형의 이동은 예를 들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균형이 이동하면 2점에서 2점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계산을 두 번 하는 거고 이거는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9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38번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39번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QD는 QD1이죠 850-P QD1은 850-P QD2는요 QD2는 1300-P 이렇게 되어 있나요 QS는 EP-100이고요 공급함수는 변함이 없죠 똑같은 공급함수요 지금 저기 노래 부르는 게 여기 녹음이 안되겠죠 이 정도면 돼요 뭐가 다 들린다고 그래요? 성능이 너무 좋다 이거 이 정도 들리면 안되는데 근데 5일 달에 왜 저런데? 왜? 지금까지는 수업할 때 수요일 날 이러지 않았었잖아요 노래는 처음 들리는데 아무튼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죠 수요함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두 세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이거 보면 얘는 한 번만 써놨기 때문에 식이 세 개로 보이잖아요 식이 세 개로 보이는데 이거는 두 번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세트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균형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제 850-P하고 EP-100이 같은 거죠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하면 1200하고 3P가 같죠 그럼 P가 400이죠 P400을 여기 넣든 여기 넣든 놈면 Q는 900이죠 맞나요? 다 해놓고 여기서 계산 안되면 곤란해요 여기서 더 센 뺐으면 잘못해서 안되면 이건 뭐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가격은 250에서 400으로 그다음에 균형량은 600에서 900으로 할만하죠 이런 계산은 이제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 할만하지 않은 거 입장 정리를 빨리 해놔야 되죠 평소에 해서 푸는 거다 마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40분은 어떤 문제인가요? 패스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패스예요 어떤 문제인지 안 보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가 뭐예요? 시장 수요함수가 P는 200-4QD 여기서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 거예요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를 묻죠 묻는 게 뭐예요? 묻는 게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를 묻지 않나요?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를 묻는 거예요 수요자 수가 몇 배? 두 배 두 배 수요자 수가 두 배 자 이때 새로운 시장 수요량을 뭐로 표기를 해요? 새로운 시장 수요량을 Q, M으로 표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그 속에 민간제의 의미와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필요한 것은 수요자 수가 두 배고 새로운 시장 수요량을 새로운 수요를 뭐로 표기를 해요? Q, M으로 표기를 한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항목들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수요량은 뭐예요? 원래 수요량은 Q, D잖아요 새로운 수요량은 Q, M이잖아요 원래 수요량이 새로운 수요를 Q, M으로 표기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원래 수요량이 10이면 새로운 수요량은 몇 채예요? 20 원래 수요량이 15면 새로운 수요량은 30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가 얘의 몇 배이기 때문에 두 배 Q, M이라는 것은 2 곱하기 Q, D하고 같지 않나요? Q, D값에다가 1을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Q, D의 두 배가 Q, M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Q, D는 Q, M의 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Q, D는 Q, M의 반이다 얘가 두 배라는 얘기는 Q, D는 Q, M의 반이다 Q, D는 이렇게 써버리면 Q, D는 Q, M을 이뤄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E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Q, D를 이렇게 나타냈다면 그 다음에는 원래 식이 뭐예요? P는 200 마이너스 4, Q, D잖아요 Q, D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2분의 Q, M을 집어넣어요 그럼 200 마이너스 약분 되면 2, Q, M이잖아요 Q, D가 없어지면서 Q, M의 식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패스예요? Q, D가 지금 시계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Q, D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죠 어떤 문제이든 관계가 없죠 여기 3, Q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4, Q 아, 그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2 곱하기 2, Q, D 이렇게 4를 2 곱하기 2로 바꾼 거죠 4를 2 곱하기 2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eqd가 뭐하고 같은거에요 eqd가 qm하고 같은거죠 eqd 자리에 qm을 집어넣는거에요 이렇게도 eqm 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eqd 자리에 뭐를 집어넣는거에요 eqd 자리에 qm을 집어넣어도 되고 qd 자리에 2분의 qm을 집어넣어도 된다구요 그런데 이게 두배일수도 있고 세배일수도 있고 몇배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2분의 qm으로 바꿔서 집어넣는게 편해요 두배는 qd 자리에 2분의 qm 세배면 qd 자리에 3분의 qm 4배면 qd 자리에 4분의 qm 이렇게 하는게 훨씬 편해요 얘를 eqd 3qd 4qd로 바꾸는게 더 어렵거든 eqd에 qm을 넣고 3qd에 qm을 넣고 이렇게 하는게 더 어렵거든요 4배면 qd 자리에 4배면 qd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p는 200-4qd인데 수요자수가 4배가 되면 4 곱하기 qd 자리에 뭘 넣는다 4분의 qm을 넣으면 약분되면 200- 그냥 qm 이것은 4배일수도 있고 4배 그런데 qd가 이쪽에 있을때는 두배가 되면 2분의 qm이잖아요 qd 자리에 2분의 qm 넣죠 그러면 200-p가 되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qm은 400-p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거에요 정리를 해주면 됐나요 qd가 왼쪽에 있던 qd가 오른쪽에 있던 qd 자리에 n분의 qm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수요자수가 n배가 됐을때 수요자수가 n배가 되면 qd 자리에 뭐를 넣으라고요 n분의 qm 이걸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된다고요 간단하죠 수요자수가 몇배가 되는 형태의 문제는 아시겠어요 수요자수가 n배가 되는 형태의 문제는 42번인가요 42번 42번을 풀면 여러분은 42번 1번 푸실 수 있어요 탄력성 문제는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력성을 탄력성 크기를 알려주는 문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43번은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잖아요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는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거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알려줬다는 얘기는 단위를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는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분모 문자에다가 쓰기만 하면 돼 퍼센트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얘도 퍼센트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퍼센트 다들 계산하실 수 있죠 제가 11월 12월부터 퍼센트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는 저 뒤에 있어요 그 80쪽에 가보세요 80쪽에 가시면 55번을 보세요 80쪽에 55번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이죠 매매 가격이 아파트에요 아파트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 55번이죠 80쪽에 55번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읽을 때 상승에다가 하살표 위를 이렇게 하면 돼요 상승에다가 하살표를 위 다음에 다세대 주택 수요죠 다세대 주택 수요가 8% 증가 이렇게 하살표 위 증가 위에다가 하살표 위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 수요가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감소 4% 감소 이렇게 감소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정리해서 푸는 게 유리해요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시험에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게 유리한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 가격과 다세대 수요 이게 같은 재화에요 서로 다른 재화에요 서로 다른 재화죠 그럼 무슨 탄력성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같은 거다 다른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이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여기 아파트고 여기 아파트 같은 거죠 같은 건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이란 말 없는데 지금 소득이 있어야 소득 탄력성이 나오지 이게 가격 탄력성이 그냥 됐나요 % 다 알려줬죠 그냥 분모 문자만 하면 돼요 뭐가 분모에요 가격이 가격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억이 뭐에요 기억이 A가 아파트 매매수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A죠 가격 탄력성은 같은 것끼리 묶으란 말이에요 그럼 16분에 마이너스 4죠 절대값을 씌우니까 4% 밑으로 잔 4% 밑으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절대값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이게 교차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에서는 이게 열등제나 보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에요 4분의 1이죠 0.25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다세대수의 교차 탄력성은 교차 탄력성은 요거 보면 요잖아요 16분에 8 이건 절대값을 씌우면 안되죠 이거 양수 이거 양수니까 몇이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모 분자만 쓰면 끝이라고 됐나요 그리고 관계 같은 방향이니까 뭐에요 대체제 이거요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왔어요 할만하죠 그리고 여러 번 나왔죠 이건 땡큐지 이런거는 그 밑에 56번도 마찬가지잖아요 56번도 보세요 소득이 10% 증가 화살표 위 어떤 부동산 수요량이 8% 증가 화살표 위 소득 증가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했어요 같은 방향이죠 뭐에요 정상제죠 정상제인데 이게 탄력성을 계산하라는 것도 물을 수 있죠 탄력성 계산하면 몇 10분의 8 0.8 이렇게 되는거에요 됐나요 이런게 여기까지가 만약에 해결되잖아요 그럼 최근 10년간 출제된 계산문제 반정도는 이거 이하에요 난이도가 반정도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시고 이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42번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뭘 한거에요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잖아요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는 그냥 이거 그대로 분모 분자 분모 분자 하면 되잖아요 퍼센트를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퍼센트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42번은 그럼 퍼센트를 계산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들 퍼센트 계산할 줄 아시죠 자 퍼센트를 계산하는데 이 문제에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최초값 기준 하는게 있구요 최초값 기준 하는게 있구요 중간값 기준 하는게 있어요 최종값 기준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구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최초값입니다 문제에서 아무런 응급이 없으면 최초값 기준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값 기준은 그렇게 말을 해줄때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의미가 뭐에요 최초값 기준 하는 의미가 분모를 최초값을 분모로 하세요 이때는 최초값이 분모가 되도록 하세요 이 소리에요 이거는 중간값이 분모가 되도록 하세요 이 소리에요 이렇게 자 근데 42번은 보세요 임대료가 얼마에서 얼마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바뀔 때 수요량이 150에서 90으로 바뀌죠 자 먼저 최초값 기준 해요 최초값 기준 최초값 기준 자 그래서 가격 변화율 변화율 해보세요 가격 변화율 최초값이 여기잖아요 이게 4분의 몇 2죠 2 변화된 양을 적어야 돼요 변화된 양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0.5 50%죠 굳이 50%로 안 바꾸어도 돼요 어차피 분모 분자에 50% 쓸려면 가치수가 뺄려면 같이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 변화율이고 수요량 변화율은 몇 분의 몇 분의 최초값 기준 최초값 기준으로 가격 변화율도 해야 되고 수요량 변화율도 해야 되잖아요 최초값이 뭐예요 150 150분에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틀리잖아요 이럴 때는 회초리가 필요하죠 정신을 못 차린거 하지 숫자가 작아질 때는 음수라고 이런거 보면 내려가는거 음수 그죠 숫자가 작아지는 음수 물론 물론 결국에는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마이너스 40이고 마이너스 60이잖아요 그러면 몇이예요 30으로 나누면 30으로 나누면 5분에 마이너스 2잖아요 30으로 나누면 5분에 마이너스 2 그럼 10분에 마이너스 4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0.4죠 맞나요 배수로 제일 큰 배수로 약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분자죠 가격 변화율이 분모 그러면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죠 가격 변화율 분에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몇이예요 0.8이죠 이건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니까 이것도 물론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요 이거 다 자 그러면 이제 두번째 중간값 기준이 뭐예요 중간값 기준의 일단 가격 변화율이 뭐예요 중간값을 찾아야죠 5죠 5 중간값이 여기는 5고 여기는 120이죠 120 가격 변화율은 5분에 몇이예요 1이죠 저쪽으로 저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맞잖아요 중간이니까 이쪽으로든 중간이기 때문에 이쪽저쪽이 같은 거잖아요 0.2에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 120분에 30인가요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써도 돼요 어차피 저쪽으로 양수면 이쪽으로 음수 이쪽으로 양수면 저쪽으로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4분의 1이죠 0.25에요 가격 탄력성은 이게 분모죠 0.2분의 0.25 그러면 1.25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면 돼요 43번 이거 많이 나왔어요 이런 형태 43번하고 44번하고 44번을 해결하면 43번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44번은 두 가지를 주고 묻는 거고 43번은 한 가지를 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44번을 보세요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의 임대료 탄력성은 몇이에요 임대료 탄력성은 몇 0.5죠 소득 탄력성은 0.4잖아요 얘네들의 탄력성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0.5배 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0.4배 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의미죠 소득 탄력성이 0.4 소득 탄력성이 0.4라는 얘기는 소득의 몇 배 소득의 0.4배 만큼 수량이 변합니다 이거는 임대료 탄력성이 0.5다 임대료의 0.5배 만큼 수량이 변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임대료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에 따라 임대료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에 따라 소득은 5%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임대료의 0.5배가 몇이예요 임대료의 0.5배가 몇이예요 5%잖아요 그게 수요량이 변하는 거라고 곱하기 한 번 된다 곱하기 한 번 하면 되는데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에 0.4배 하면 2%잖아요 일단 곱하기를 한 후에는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여기는 소득이 늘어나면 여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해요 소득탄력성이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요 이게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여기가 올라가니까 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려가면 여기도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양수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정상제 정상제의 경우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 소득이 증가면 수요가 증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증가이기 때문에 여기도 증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변화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5% 감소하는데 소득 변화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2% 증가란 말이에요 이거 전체 변화율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 변화율 전체 변화율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 3% 밑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43번은 이 둘 중에 하나만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우리 시험은 다 나왔어요 43번 같은 문제도 나왔고 44번 같은 문제도 나왔고 43번은 그냥 거저 주는 거죠 한 개 딸랑 묻는 거니까 됐습니까 다음에 46번 47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건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는 분들만 하세요 45번은 볼까요 45번은 44번과 같은 거에요 44번과 같은데 다만 서술식으로 한 거에요 어떤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고 소득탄력성이 마이너스 1.5에요 소득탄력성이 마이너스 1.5라는 건 열등제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이 재환은 정상제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소득이 10% 상승하면 소득이 10% 올라가요 그러면 수요량은 15% 감소죠 감소 이게 열등제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10% 상승할 때 소득이 10% 증가하면 자 둘 다 10% 10% 위에요 그럼 조금 전에 이와 같이 본다면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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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가 마이너스 1.5 근데 10% 10%에요 여기도 10% 10% 둘 다 10% 10% 위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배니까 20% 위로 아래로 아래로 임대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5 이 10%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15% 위로 아래로 아래로 이게 음수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득도 10% 증가하고 가격도 10% 상승하면 수요량이 전체 몇 프로 감소해야 돼요 35% 감소해야 되는데 5% 감소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맞나요 다음에 이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하면서 동시에 10% 소득이 10% 감소 이번엔 소득이 10% 감소에요 이번엔 소득이 10% 감소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되죠 이렇게 소득이 10% 감소면 여기가 15% 증가죠 맞나요 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대로 20% 감소해 15%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몇 프로 감소 5% 감소인데 몇 프로 감소 35% 감소죠 틀렸죠 결국 1,2,3,4가 다 틀린 거예요 다음에 5번에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이 20% 감소한다 이게 맞죠 5번이 맞는 거예요 요런 형태의 문제 할 수 있겠죠 요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까지 10년간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난이도가 요런 문제 자체도 여러 번 나왔고요 요게 세 문제인가 나왔어요 세 문제 그러니까 앞에 43번 같은 형태나 또는 그 앞에 문제 41번 같은 문제 있죠 43번 같은 거나 41번 같은 문제인데 퍼센트를 알려준 거 딱 하나 묻는데 퍼센트를 알려준 거 이런 거는 그냥 거죠 암산으로 금방 되는 것들이에요 46, 47번은 이제 해설보고 되시는 분들만 보시고 다음 이제 74쪽에 가시면 기출문제에서는 이거 앞에 풀었던 거하고 같은 유행이에요 48번은 앞에 지난주에 1번, 2번과 같은 문제니까 그때 1번, 2번을 확인해서 보시고요 번호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49번 문제 49번 문제는 앞에 11번 문제와 같은 거예요 49번 문제는 앞에 11번 11번 적어 놓으면 되죠 49번에 11번 48번에다가는 1, 2번을 적어 놓으면 되고 50번에다가는 14번을 적어 놓으면 되죠 50번에 14번을 적어 놓으면 앞에 지난주에 14번하고 같은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1번은 앞에 30번과 뒤에 53번과 같아요 아까 풀었죠 그 다음에 52번은 26번과 같은 유행이에요 그 다음에 53번은 조금 전에 봤듯이 30번과 51번과 같은 유행이고요 그 다음에 54번은 이거는 따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55번, 56번은 아까 했던 거고요 54번을 보십시오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이다 정양적 지표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게 정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1보다 크면 또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 수입 생각하는 거죠 1보다 크다면 저 위잖아 위 위에서는 임대료가 하락해야 증가하는데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감소하는 게 맞죠 3번 맞고요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이거는 공급뿐만이 아니죠 수요도 단기보다 장기에 탄력적이에요 다음에 5번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이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의 변화가 있어요 균형 임대료 변화하지 않는다 일단 이거 맞죠 맞으면 그 다음 게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공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하죠 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됐죠 넘어가시면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은 한 문제 좀 많이 나올 때는 거미집 모양까지 나올 때는 한 두 문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경기 변동에서 출제되는 주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부동산 경기 유형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경기 유형에서는 순환 변동이 뭔지 계절 변동이 뭔지 무작위 변동이 뭔지 장기 변동이 뭔지 이 개념 구별해 두는 겁니다 얘네들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순환 변동이에요 얘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하는 거 있죠 일반 경기 비해서 주기 진폭은 더 길고 크고 이런 거 있죠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또 지역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또 부문별로 놓고 봤을 때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행에 관계 있고 상공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병행에 관계 있고 또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른 우경사 비리칭 형태를 갖고 됐나요 이 주상공 부문의 가중평균 체증 성격을 가질 때에는 후순환하는 성격이 있고 선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중평균 체증 성격을 가질 때에는 후순환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부동산 경기의 특성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 두시고 다음에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죠 순환 변동에서 그래서 하향시장에서 특성 화, 회, 상, 후 이런 특성들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만 독특하게 안정시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중시하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중시하고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올라가는 시기에는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상한의 의미가 있고 이런 내용들 있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만 독특하게 안정시장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 불황의 강한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이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이 이런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는 거 이거는 하, 회, 상, 후 사이사이에 어디서든 존재할 수가 있죠 어떤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와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경기 측정지표 측정지표에서는 공급지표, 수요지표, 보조지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행지표, 후행지표 또는 동행지표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공급지표에는 건축량이 대표적이죠 지금 건축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건축량 그다음에 수요지표에는 거래량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보조지표에는 가격변동을 보죠 그다음에 보조지표에는 가격변동을 보죠 그 외에 동행지표, 후행지표, 선행지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미집 모형이죠 거미집 모형은 기본 가정이 뭐예요 수요자들은 지금 가격보고 의사결정하고 공급자들은 전년도 가격보고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가정에서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교역이 안 되죠 수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이 안 되죠 생산된 것은 그에다 소비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렴 여부 수렴 여부 해서 수탄수 공탄발 하는 거 있죠 아까 탄력선에서 나왔던 거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 뭐 그런 내용들이죠 됐나요 질문하는 게 여기서 이제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주제 소 주제로 나눠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문제 풀면서 좀 확인하면 되죠 1번부터 보면 부동산 경기 순환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란 주로 건축 경기를 말하며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지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틀렸죠 지역에서 나타나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상향 시장 후퇴시장 상, 후, 하, 회, 공연이 순차로 순환 순차로 순환한다 할 때는 이 순서 지켜야 됩니다 순차로 순환된다 할 때는 이 순서 지켜야 돼요 그게 상향 시장이 제일 먼저 나올 필요는 없어요 후퇴시장이 먼저 나와도 되죠 대신 후퇴시장이 먼저 나왔을 때 후퇴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하향 다음에 해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지키면 돼요 그 순차적으로 순환하며 이 순환 주기 국룡과는 달리 안정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죠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3번에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로 건축량, 가격 변화, 거래량, 택지 분양 실적 등이 있다 그죠 건축량은 무슨 지표라고 그랬어요 공급 지표, 가격 변화는 보조 지표, 거래량은 수요 지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은 선행 지표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에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그 현상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에 나뉘므로 일반 경기 확장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황 국면으로 일반 경기 수축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황 국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에요 불황과 수축 다음에 호황과 확장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순환적 변동 뿐만이 아니라 추세 변동, 무작위 변동, 계절 변동 등의 변동이 있다 맞죠?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정답은 아까 1번이었나요 다음에 2번도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돌린 것은 1번 경기 변동이란 경제의 총초적인 활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부문이 호황을 보일 때 다른 부문이 불황을 보일 수도 있죠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부동산 경기 순환적 국면을 나눌 때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고려되는 시장으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일한 안정시장의 국면을 갖는다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안정시장의 국면을 갖는 거 아니죠 좀 전에 어떤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점포 이런 것들이 그런 성격을 했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안정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정시장은 뒤에 가면 88쪽에 9번에 있어요 88쪽에 9번을 보세요 88쪽에 9번을 보시면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중 안정시장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안정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하락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이다 가벼운 하락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경제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 가벼운 하락이 아니라 뭐예요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2번에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안정시장은 순환축이 어느 국면에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점포가 여기에 속하고요 안정시장은 안정시장은 부동산시장만 지니고 있는 특산시장이죠 일반 경기에는 안정시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됐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2번이죠 84쪽에 2번 그 3번 지문에서요 2번에 3번 지문 부동산 부문에서도 경기 변동 현상이 관찰되며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일컫는다 그렇죠 우리는 주로 건축 경기고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 실물 생산이 반드시 증가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을 보고 경기가 상승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이게 가격 올라가는 것만 보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실물 생산이 증가해야 되고 증가된 실물 생산이 미분양으로 쌓이면 안되죠 거래도 돼야 돼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변동이 5번은 중요도가 낮아요 부동산 경기에서의 장기적 변동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장기적 변동은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의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일반 경기의 장기적 변동보다 기간이 짧고 지역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인근 지역 생애 주기 해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액이 악하기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게 한 5,60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장기 변동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인근 지역 생애 주기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일반 경기에서의 장기 변동은 한 80년 이상 100년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이 주기가 근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주기가 좀 더 짧아요 근데 우리 순환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 특징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 경기 특징 네 이거는 순환 변동을 말하는 거 순환 변동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 일반 경기의 순환 변동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 잘 안 봐요 부동산 경기 장기 변동 잘 안 보고 여기 주기가 누가 더 길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더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주로 부동산의 생산 소비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동산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일단 생산해 놓으면 소진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일반 제한은 어떻습니까 생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소진됐는데도 부동산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내 끝나버리죠 내용 연수가 끝나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기가 어때요 일반 경기는 주기가 훨씬 짧게 나타나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더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순환변동에서 누가 더 길다 부동산 경기가 더 길다 근데 장기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더 짧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요 중요도는 낮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이죠 5번의 두 번째 줄에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보다 기간이 짧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 중요도는 낮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나요? 2번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부동산 경기 순환을 설명한 것처럼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문별 경기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면 모든 부문이 침체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부문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경기 안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 경기 안 좋다 그러는데 모든 부문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업종은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더 고용한대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업종은 사람 일손이 모자라서 더 고용한대요 철구업체 철구업체에서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그럴만하죠 저도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면 갔는데 다음 주에 없어요 철구하고 없어 여기도 지금 저쪽 건너편에 저쪽 언제 철구되었는지 없잖아요 원래 저기 있었잖아요 엘리베이터 저쪽 반대편 쪽 테니스 저거였어요 그런 게 있던 게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철구하는 업체가 돈 번대잖아요 진작에 철구하는 업체 할 걸 근데 그거는 한때 벌어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또 별로 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철구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모든 부문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안 좋긴 한데 다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정부 정책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뜻은 알아둬야 돼요 정책 변화나 자연재해 이런 거는 예측하기 쉽지 않죠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규칙 변동 또는 무작위 변동 이렇게 되는 거죠 우발적 변동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발 변동 불규칙 변동 3번에 경제 장기적 성장 또는 하락에 의한 경기 변동을 추세적 변동이라 한다 맞나요 장기적 성장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쭉 올라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동안에 장기적 성장 추세라 그래요 추세 그러니까 장기 변동은 추세 변동이라 그래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다는 뜻일까요 중간에 마이너스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IMF IMF 때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말고 또 있어요 사실은 IMF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근접한 안 좋은 시기잖아요 IMF가 벌써 20년 됐나요 20년쯤 돼 20년 넘었죠 97년에 터져서 98년 9년 막 어려웠으니까요 98년 9년 근데 그 이전에 70년대도 있었어요 네 소기파동은 직접 겪은 건 아니겠죠 설마 듣기만 들은 거죠 이걸 경험했다 그러면 굉장히 연식이 많이 된 거예요 저도 직접 겪은 건 아니에요 저도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제가 원래 경제 쪽으로 공부를 해왔으니까 70년대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1차 소기파동 2차 소기파동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그때 마이너스 성장률이 있었어요 그때 마이너스 성장률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어때요 경제가 쭉 성장하는 거에요 이게 추세변동 장기변동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에 경기변동의 추세적 변동으로부터 이탈에 나타나는 상승과 하락에 의한 변동을 순환변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추세로부터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위로 이탈 위로 이탈 위로 이탈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무슨 변동이라고 한다 순환변동이라고 해요 하나의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거를 하나의 주기라고 그러죠 주기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주기가 똑같지는 않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순환변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1년을 단위로 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변동을 계절 변동이라고 해요 1년을 주기로 해요 1년 1년 주기로 해서 예를 들어 매년 12월이다 또는 여름 또는 가을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계절 변동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봐주시고요 넘어가셔서 86쪽에 있는 거는 5번 6번 치 이거는 좀 쉬고 할까요 네 좀 쉬고 하겠습니다 네 좀 쉬고 하겠습니다